정말 부드럽고 심지어 이 실들 하나하나까지 매끈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한피카페트 백화점에서도 만나보셨던 브랜드력이 다르다는 생각 드실 거고요. 이게 코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더 쩍쩍 달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달라붙지 않고 시원하게 바람길 통하는 것처럼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. 코팅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해요. 그래서 대나무 숲에 온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뒤쪽을 보여드리면 아까 이런 마감 처리도 저희 진짜 야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거고 3중으로 덧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쿠션감이 좋고요. 또 하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밴드가 되어 있어요. 밴드가 있으면 아이들 싱글 침대 혹은 우리 더블 침대에 돌아다니지 않고 밴드에 딱 걸어놓고 쓸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하나하나 진짜 세심하게 만든 이 제품 또 하나 대나무 자리를 샀더니 이거 나중에 돌돌돌 말아서 세워놔야 되는 게 일이고요. 또 잘못 세워놨더니 곰팡이다 뭐다 말도 아니더라고요. 저희는 보시게 되면 보관 커버를 드려요. 가방을 드려요.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. 반 접이식으로 딱 접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요. 함께 드리는 가방에다가 첫 칸이 넣어가지고 장롱 위라든가 혹은 서늘한 곳에다 딱 보관을 해두시면 정말 편하게 매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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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실 수가 있는데 오늘 오시기 바랄게요. 한빛이 만들었고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대형 사이즈. 1m 90이에요.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블 침대 혹은 키 사이즈 침대에 딱 올려놓고 쓰기 알맞더라고요. 근데 이 대형 사이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대형만 하나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오늘은 대자리가 무조건 두 장입니다. 옆쪽에 보이시는 중형 사이즈, 싱글 침대 위에 딱 올라가는 사이즈 4만 9천 원짜리를 아예 챙겨드릴 거예요. 방석에서만. 4만 9천 원. 그렇죠. 돈 보러 가시는 쇼핑이죠.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베개 커버까지도 목덜미에서 나는 땀까지도 열까지도 잠재해 보실 수 있고 이거 방석처럼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엉덩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고요. 고객님 이거 하나만 자랑을 해드릴게요. 아까 저희 보관 가방 챙겨드린다고 했잖아요. 한 개가 아닙니다. 본품의 대자리와 중형의 대자리 따로따로 챙겨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가방만 해도 두 개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캠핑 가실 때, 여행 가실 때 너무 좋고요. 고마운 분들께 선물해 보시기에도 괜찮습니다.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전체가 5만 3천 10원이에요. 진짜 이따라죠. 역대 최저가이자 대한민국 최저가를 보상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스마트폰 앱으로 오시고요. 이 죽부인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습니다만 조상님들의 지혜죠. 이걸 이렇게 안고 자면 시원해.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요. 이 죽부인까지 오늘 추첨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 저희 홈앤쇼핑 매달 연속 구매하시게 되면 릴레이 팡팡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? 8월달은 대나무자리 선택하셔서 릴레이 팡팡까지 해서 정립금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주문자와 초반부터 대단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